성경 1년 1독 오늘 또 성경은 굿뉴스입니다. 누구나 하루 20분이면 성경 1년 1독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세상예화 없이도 성경 이야기 충분히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대충대충 공부할 적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화주의, 여절주의, 권별주의를 극복하고 전체를 통으로 공부해야 할 유일한 책입니다. 먼저 오늘의 굿뉴스 사무엘상 15장에서 16장의 통숲 5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 아말렉의 삶의 방식은 500년 동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둘째, 사울이 사무엘을 사무엘이 사울을 서로 버립니다. 셋째, 거침없는 사울은 이제 자신의 권력을 위해 사무엘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넷째, 이세는 아들 모두를 제사장 나라 왕의 제목으로 키웠습니다. 다섯째, 다윗은 물매로 아버지의 재산도 지키고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도 지켜냅니다. 성경은 소리내어 읽을 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역사순 일련일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굿뉴스 사무엘상 15장에서 16장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 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굴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느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낙위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덜라임에서 세워보니 보병이 20만명이오 유다사람이 만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느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줄겨 아니하고 가치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느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지지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류되 사울이 갈맬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 적 사울이 그에게 이류되 워라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류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류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류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류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류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집하의 머리가 되지 않으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사무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류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가리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손을 끌어왔나이다 하느니라 사무엘이 이류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구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읍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우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와 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류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거둣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류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류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움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메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류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줄거이 오며 이류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나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류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가려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부하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사무엘 상 16장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를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렘 사람 이세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류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세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렘의 이름에 상업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류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류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이세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메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보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고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 이라 하시더라 이세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류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세가 삼마로 지나게 하며 사무엘이 이류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세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류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류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세가 이류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류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며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류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간데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류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류되 내가 베들렘 사람 이세의 아들을 본적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세에게 보내어 이류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며 이세가 떡과 한 가죽부대의 포도주와 염소새끼를 낙위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 즉 사울이 상쾌하여 낳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15장에서 16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사울왕은 처음 겸손했던 마음은 사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는 방법이 권력을 유지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 후 그 처리 방식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잘못했다고 반성하기는 커녕 오히려 사무엘에게 변명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사울의 모습은 첫째 자신의 잘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둘째 하나님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만 두려워했습니다 셋째 아말렉 전쟁 후 갈멜에서 자신을 위해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넷째 사울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 이스라엘 백성을 네 백성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섯째 사무엘의 책망에도 진정한 회개 대신 위기 상황만 모면하려고 했습니다 사울은 점점 자신의 집화인 베냐민 집화를 중심으로 권력 사유와 장치를 만들어갔고 무서운 공안정치로 사무엘을 감시했습니다 사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마음을 끝까지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중심은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뿐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그러면 속죄죄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회복이 됩니다 이런 놀라운 제사가 바로 속죄입니다 그러면 속죄죄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속죄죄는 무엇입니까? 지금서울의 마음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용서에 맞습니다 그러므로 속죄죄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 용서에 맞습니다 내가 너의 마음을 고급하지 못하지 못하고 그 다음 용서에 맞습니다 또한 그림을 감시했고 그 다음 용서에 맞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